거리가 한 130m 정도 남았어요. 130m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은 평소에 130m면 어떤 클럽 사용하세요? 저는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저는 6번 아이언. 6번 아이언. 송경사 프로는 어떻게 쓰시나요? 저도 거의 130m면 9번 아이언 정도 많이 쳐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또 오르막 경사가 살짝 있고 그린도 좁고 오른쪽으로 밀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보게 되면 그린 왼쪽에 벙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벙커는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클럽을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8번을 칠지 9번을 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는 풀스윙 9번 아이언이고요. 송경사님은 가볍게 9번 아이언.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애매한 거리였을 때 두 개 클럽 중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좀 타이트하게. 저는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네, 맞아요. 컨트롤 시어도 하듯이. 되게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프로들 보면 좀 타이트하게 스윙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언을 컨트롤을 많이 해서 칠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그냥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서 맨날 틀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또 그린도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쇼다이니만 한번 핀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굳이 8번 아이언 갖고 컨트롤에서 칠 이유는 없고 저도 좀 9번 아이언 갖고 좀 풀스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보세요. 자, 일단 쭉 보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왼쪽이 더 타이트해 보이죠. 오른쪽도 좁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왼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왼쪽이 굉장히 타이트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서 왼쪽에 나무가 없다고 하면 왼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일 거예요. 이것도 다 코스 디자인을 할 때마다 플레이어한테 프레셔를 주기 위한 이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좀 많이 흘릴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지금 쇼다이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온 코스라 이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에 벙커가 있는데 좀 넓기 때문에 또 턱이 높죠. 될 수 있으면 미스를 해도 왼쪽으로 하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또 오르막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볼이 돌 수도 있겠지만 또 바람이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편하게 그냥 핀을 보고 쏜다는 느낌으로 칠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서 있으면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잎을 볼 건데 나무 잎이 만약에 지금 원래는 룰 위반이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프로 선수들은 이 나무 잎도 그냥 보질 않아요. 나무 잎의 왼쪽을 보느냐 오른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불과 몇 센치 이동하지만 만약에 이게 100m, 200m 거리라고 하면 엄청난 오차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치면 굉장히 좀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까지 조금 신경을 쓰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윙을 아무리 잘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미스가 나기 때문에 저것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보지만 양쪽 사이드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로 공을 좀 넣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해야 돼요. 뽀랑이 치는데도 진짜 생각할 것 같네요. 지금은 저 낙엽의 약간 왼쪽 부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 보면요. 여기서는 그린 오른쪽 끝이에요. 그래서 약간 왼쪽을 봐야지 핀이 딱 맞습니다. 지금 핀이 또 중핀인데 약간 짧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넉넉하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봐도 그린이 약간 뒤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린 뒤쪽에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쳐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그린은 굉장히 경사가 있을 거다라는 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코스니까 무리하게 크게 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9번 하연 갖고는 핀을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훌수윙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훌수윙, 제가 말하는 훌수윙은 어떤 거냐면요. 스윙을 이렇게 막 피니쉬까지 해서 훌수윙이 아니라 스윙을 4분의 3으로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스윙을 하는 그런 훌수윙으로 칠리려고 합니다. 일단 볼 약간 오른쪽에 놓고 오르막인데 크게 미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사실은 얇게 맞은 샷이에요. 그래갖고 9번 하연 치고 굉장히 좀 낮게 날아간 샷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8번 하연 콘트롤을 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경희 씨가 9번 하연 칩니다라고 해서 나 8번 하연 치면 그거리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갖고 좀 바꿨는데 좋은 저한테 팁이 된 것 같아요. 신경전이 너무 팽팽한데요. 정말 투어 캐디를 하시면 좋은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어 캐디가 사실 볼을 잘 친다고 해서 선수 백을 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런 도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만약 캐디였으면 이런 주문을 했겠죠. 8번 하연으로 70%만 아 그랬을까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튼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린으로 함께 이동하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